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고구려 왕에 대한 대단히 기묘한 기록이 하나 있었죠. 일본서기 531년 3월자 기록. 고구려는 그의 왕 안을 시해하였다. 대고구려의 왕이 누군가에 의해 무참하게 시해를 당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안은 안장왕입니다. 안장왕은 계보가 이렇게 되어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명왕 안장왕 이렇게 됩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직계에요 안장왕은. 장수왕 때 그 엄청난 영광이 있었는데 장수왕 불과 차차기 왕이 시해를 당했다. 근데 삼국사기에는 그냥 세상을 떴다라고만 나올 뿐 누군가에게 시해당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묘한 언급이 있어요. 사서의 기록이 좀 어긋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대고구려의 왕은 누군가에게 정말 시해당한 것인가. 일단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삼국사기에는 시해당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럼 시해 안당한 것 아니냐. 특히 일본서기가 워낙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많잖아요. 학자분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견해야 다를 수 있죠. 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시해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기도 해요. 물론 아니다.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해설을 맞다고 보시는 쪽에서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기록이 일본서기 쓴 이들의 이익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주로 일본서기에 나온 오류들이 본인들의 권위를 부풀리기 위한 허장성세, 허풍형 오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사신 와서 그냥 교류하고 무역이나 좀 터보자 이렇게 온 건데 그걸 아 저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우리에게 신하를 자청하기 위해 왔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부풀리는 것 같은 아니 상식적으로 바다 건너 그 먼 나라가 뭐 하려고 굳이 와서 신하를 자청해요.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기술한단 말이죠. 본인들 권위를 세우려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끼껏해야 무역사무소 같은 걸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직원 몇 명 파견한 것 정도의 성격인데 그걸 그쪽 지역 사람들이 역시 또 우리의 신하를 자청해 왔다. 따라서 우리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 같지도 않게 거짓으로 부풀리는 터무니없는 오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장왕 시의 기록의 경우 본인들의 이익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걸 뻥을 친다고 본인들이 득을 보거나 권위가 부풀려지는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거짓이어야 할 동기가 없다. 또 일본 서기에는 이런 허풍형 오류 이외에도 연도나 인물의 나이 이런 게 틀린 것들이 또 있는데요. 근데 이 시의 기록은 그런 오류들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빅뉴스거든요. 고구려 같은 초거대 국가의 왕이 누군가에게 시해당했다. 이런 초대형 뉴스가 인물 나이 좀 틀리고 이런 실수처럼 발생한 것이라고는 조금 부자연스럽죠. 너무 큰 사안이니까.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장왕 다음 왕이 안원왕이거든요. 근데 이 다음 안원왕 말년의 일본 서기 기록을 보면 안장왕 시의 기록보다 더 심하다면 심하다고 할 수 있는 정말 괴이한 대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안원왕은 545년의 세상을 뜨거든요. 이 해의 기록인데 일본 서기 545년 이때 고구려는 심히 어지러웠다. 하여 목숨을 잃은 자가 몹시도 많았다. 백제 본기에는 12월 갑오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일본 서기가 백제 본기의 내용을 옮겨담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백제인이 고구려인들의 일을 기록한 거죠. 안타깝게도 백제 본기는 지금은 사라진 사서죠. 그러나 존재는 했습니다. 가끔 보면 왜 우리 삼국시대 선조들은 사서를 안 남겼느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남겼어요. 사라졌을 뿐. 그러면 백제인들이 545년 당시 고구려에 대해 뭐라고 남겼느냐. 백제 본기에는 12월 20일에 고려국 고구려의 세군과 추군이 국문에서 싸웠다고 한다. 북을 치면서 전투를 벌렸는데 세군이 패하였다. 승리한 추군은 3일간 군사를 해산하지 않고 세군의 자손들을 모두 사로잡아 목숨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달 무술 24일에 고구려 안원왕이 세상을 떠났다.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이런 대란이 연이은 왕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뭔가 상호연결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531년 안장왕 시해 기록은 딸랑 시해당했다. 이게 전부였는데 이 대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죠. 더군다나 출처가 백제 본기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일본 서기 545년 고구려 대난리 기록 백제 본기 인용 545년 12월 20일에 세군 세력과 추군 세력이 대격도를 했다. 추군이 이겼으며 추군 세력은 세군 세력을 대처형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불과 24일에 안원왕이 세상을 떴다. 라고 나오고 있는 것. 근데 이런 대사건이 삼국사기에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그냥 545년에 세상을 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아까 안장왕 때하고 똑같죠? 만일 이 내용을 믿는다면 추군 세력이 세군 쪽을 20일에서 23일 사이에 대숙청했고 바로 그 다음날 고구려 안원왕이 세상을 떴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황상 이게 안원왕 정상적 병사일까요? 타이밍이 좀 그렇죠. 따라서 일본 서기의 기록 그리고 거기에 인용되었다고 나온 백제 본기 그게 정말 백제 본기를 인용한 게 맞다면 고구려의 연속으로 이어진 두 왕은 모두 누군가에 의해 참살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가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 서기 546년 다음해죠. 이땐 또 이런 기록도 나와요. 더 디테일한데 기록 이에 고려 고구려가 크게 어지러워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이가 2천여 명이었다. 백제 본기에 따르면 고구려에서 정월 병호의 중부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이가 8살이었다. 안원왕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다. 정부인에겐 아들이 없었는데 중부인이 세자를 낳았다. 근데 소부인도 아들을 낳았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세군이었다. 박왕 안원왕이 병에 걸려 위독해지자 세군과 추군이 각각 부인이 낳은 아들들을 지휘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세군 측에서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었다고 한다. 정리를 좀 하면요. 안원왕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다. 정부인은 아들이 없어서 두 번째 중부인 아들을 세자로 삼았는데 그의 나인 8살이었다. 근데 8살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뒤에서 또 따로 말씀드릴 건데 근데 세 번째 소부인도 아들이 있었다. 중부인의 아버지가 추군이었다. 소부인의 아버지가 세군이었다. 즉 외척이라는 얘기죠. 안원왕이 병에 걸려 위독해지자 이 양쪽 외척끼리 서로 자기 쪽 외손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대승부를 벌였다. 그런데 세군 쪽이 2천 명의 사망자를 내고 대패하여 승부 후 큰 처형을 당했다. 여기까지가 12월 23일 이전 일이겠죠. 3일간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하니까 그리고 24일에 안원왕도 사망했다. 여기서 보면 근데 원래 지병이 있었다고 하니까 병사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이 대난리는 안원왕 다음 왕이 보시듯 양원왕입니다. 이 대난리 기록이 맞다고 하면 이쪽 추군 쪽 세자가 양원왕이 되는 거죠. 근데 8살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기 양원왕은 533년에 태자가 되어 545년에 왕위에 직위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545년까지 보시면 533이니까 태자로 지낸 기간만 12년인데 545년 그 난리난 해 8살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나이도 틀렸고 이것저것 다 안 맞는 거 아니냐. 다 틀렸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디테일하다 내용이 그러면 이쪽 추군이 안원왕의 목숨을 빼앗은 거냐 아니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정도 대난리면 근데 그게 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죠. 왜냐하면 이거 중부인 세자가 추우 양원왕이 된 거니까요. 어차피 왕을 시해했든 안했든 천하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왕이 된 양원왕이 평강공주 아버지이자 온달의 장인인 평원왕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왜 평원왕, 평강왕이 평강공주를 기존 고구려 주류 호족이 아닌 온달같은 새로운 세력에게 시집을 보냈을지 감이 오죠. 그러니까 이런 앞뒤를 좀 알아야 하거든요. 역사는 앞뒤에요. 앞뒤. 딱 고기만 보면 안 보여요. 이런 게 앞뒤를 모르면 거탈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추군이 천하를 잡았다 하면 이 추군은 대체 무슨 집단일까요? 전혀 이 사실을 직접 언급하는 사료가 없어요. 하지만 뭐 없다고 몰라 더 이상 알려고 하지마 끝 뭐 그것도 역사를 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저는 스트리머니까 한번 추리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이 추군이 대체 무슨 집단이었을지 일단 이런 의문이 하나 들어요. 안원왕 먼저 있던 안장왕씨에 그 사건의 주범도 추군 쪽일까? 가능성 있죠. 이 안장왕하고 안원왕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형제에요. 형 동생.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시의 라면 안장왕 차기인 안원왕이 안장왕씨의 사건을 주도했다. 이렇게 되면 안원왕이 형을 없애고 정변을 일으켜 천하를 쥔 셈이 되겠죠. 이 두 번째는 어떤 호족 세력이 안장왕을 없애고 안원왕을 바지사장으로 앉혔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을까? 가능성으로 치면 2번이 더 높아 보여요. 바지사장. 왜냐하면 이 두 형제의 사이는 상당히 좋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사기에. 한국사기. 안원왕의 이름은 보온이며 안장왕이 아우다. 도량이 커서 안장왕 형이 그를 사랑하였다. 서로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사랑했는데 정변을 일으켰겠느냐. 일단 이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원왕 살아생전에 발생한 추군 세군의 대사투 뭔가 이런 일이 난다는 걸 보면 물론 병중이었다고 하지만 안원왕이 그렇게 힘센 왕이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장왕을 해치운 세력에 의해 허수아비로 세워진 왕 그리고 실권은 해치운 그들에게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세자를 처음에 추군 쪽에서 세웠는데 세군 쪽에서 왜 개를 세자로 하냐 이렇게 도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본 안원왕 시절 실권자는 추군 쪽이었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도출될 수가 있죠. 1. 안원왕 시절 실권자는 추군 쪽 안원왕 시절 실권자는 전임자 안장왕을 시해하고 안원왕을 왕으로 앉혀준 세력일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형 안장왕을 시해하는 건 바로 이 추군 라는 시나리오죠. 그럼 이 추군이 대체 누구냐 지금 누군진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래도 추론을 해보죠. 누군지 가정 추군이 형 안장왕 시해 사건의 진범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는 왜 안장왕을 시해했겠는가 안장왕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였겠죠. 그러면 안장왕이 생애 동안 제일 역점을 둔 정책은 무엇이었나 이걸 알면 추군의 정책을 좀 추리해 볼 수가 있겠죠. 안장왕이 생애 가장 역점을 두었던 정책은 백제 공략이었습니다. 한국사기 안장왕 523년 봄에 가뭄이 들었다. 같은 해 8월 병사를 보내어 백제를 침공하였다. 보시면 나라에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백제 침공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529년 봄 3월 안장왕이 사냥하였다. 10월 백제와 싸워서 승리하였다. 2천명의 머리를 베었다. 이 3월에 대사냥은 백제 침공을 위한 예행연습이었겠죠. 그리고 10월에 백제를 격파합니다. 드디어 백제 공략의 실말리를 푼 거죠. 이제 뭘 막 해보려고 하던 때에 이로부터 약 1년 7개월 혹은 1년 5개월 뒤에 안장왕은 세상을 떠납니다. 동생 안몬왕 같은 경우는요. 백제하고 싸우긴 싸우는데 방어전이었어요. 한국사기에 안몬왕의 백제 공격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백제를 왜 공격하나요? 한강을 먹으려고 공격하는 건데요. 한강이 보시다시피 강 자체가 굉장히 길고 강 유역권의 넓이가 넓습니다. 면적이 많잖아요. 한강 하구를 장악하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강으로 물건을 실어와서 해안 쪽으로 해서 바다 건너로 갔다 팔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쪽은 소위 남북조 시대였습니다. 위쪽이 북조, 아래가 남조. 안장왕 당시 남조가 양나라였어요. 애초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내려온 것도 대동강을 끼고 해안 무역을 하기 위해서였죠. 대동강보다 한강이 훨씬 좋죠. 강 유역권 넓이가 훨씬 넓잖아요. 더 떼부자가 될 수 있다. 즉, 안장왕은 백제 공격을 통해서 이걸 노린 거죠. 대동강 장악하고 있으면 위쪽으로 해서 위쪽 무역은 할 수 있지만 아래 해안을 백제한테 빼앗기면 2번, 이쪽으로는 못 가잖아요. 거기도 먹고 싶었던 거죠. 한강을 장악해서 1을, 1단계를 장악해서 2로에 무역을 하겠다. 이 플랜, 이거 누구 것이었습니까? 원래 오리지널은? 광개토대왕의 플랜이었죠. 이게 고구려 평양 천도는 사실 광개토대왕이 이미 준비 싹 다 해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국사기 광개토대왕 393년 평양에 9개 절을 창건하였다. 409년 여름 태자 세우고 7월 동쪽 지방에 독산 등 6개 성을 쌓고 평양의 백성들을 그리로 이주시켰다. 평양에 원래 있던 사람들을 빼낸 거 아닙니까?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8월 광개토대왕이 남쪽 지방을 순행하였다. 대동강가 장악해서 더 내려가서 한강도 장악해서 해상묘욕 하겠다. 광개토대왕의 직계 후손인 안장왕은 바로 이 원투 플랜의 충실한 계승자였던 겁니다. 근데 그 꿈을 피워보려고 하는 찰나에 누군가에 의해 시해당한 것이고 이 원투 플랜에 반대하는 한강 장악을 통한 남방 대해양 산업 개척에 반대하는 고구려 내의 일련의 세력들이 안장왕이 백제 공략의 실말리를 풀려고 하는 찰나에 그를 없앤 것이 아니냐 이 시나리오가 하나 있죠. 어떤 분은 백제에서 자객을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증거가 없어요. 전혀 백제가 안장왕에게 대패하고 1년 몇 개월 있다가 세상을 뜨니까 정황상 그렇게 보인다는 건데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일본 서기가 백제 본기를 참고하여 동생 안몬왕의 최후에 대해서는 엄청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나 상반되게 안장왕은 시해 되었다 아무 설명이 없어요. 너무 밑도 끝도 없죠. 왜 이렇게 다를까? 백제의 자객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백제와 간접적 관련성이 시의 세력들과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너무 뉴스 자체의 거대함에 비해서 기록이 간결한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이 있어요. 이 안장왕 같은 경우는 또 이러한 이야기가 삼국사기 지리지에 실려 있습니다. 고루이내연 왕봉현 개백이라고도 한다. 한시미녀가 안장왕을 맡던 곳이라 하여 왕봉이라고 불렀다. 다를성현 한시미녀가 높은 산마루에서 봉화를 놓고 안장왕을 맡던 곳이라 하여 후에 고봉이라고 불렀다. 한시여인이라는 인물과 안장왕이 연애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전해지는 민담에 따르면 한시미녀는 백제인이고 안장왕이 그 백제여인과 연애를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죠. 해당 민담에서 한시여인의 아버지 한시는 지역내 유지 즉 호족이었다고 나옵니다. 이걸 보고 일반적으로 안장왕이 백제의 땅을 빼앗기 위해 해당 지역 호족과 내통하여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죠. 그러면 일단 이런 삼각구도가 성립을 합니다. 안장왕이 구 백제지역을 호족들을 포섭하여 고구려로 끌어들인 구 백제 세력 그 다음에 고구려 기준 호족 세력 그리고 안장왕 그런데 안장왕이 남방 해양 진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한강과 근접해서 세력권을 형성하는 구 백제 쪽 관련 호족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정치를 펼쳤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북쪽에 위치하면서 해상활동과는 연관이 적었던 고구려 구 기존 호족들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구려 구 호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안장왕을 치고 백제에서 넘어온 세력 1파를 몰아내었다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단순하게는 2. 혹은 고구려 내에서 계속된 심지어는 가뭄이 들었는데도 계속 백제를 치려고 하는 안장왕이 무리한 움직임에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규합되어 안장왕에 대한 쿠데타를 시도했다 등의 썰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반대로요 3. 이쪽 안장왕에게 새로 붙어온 구 백제 출신 호족들 이들이 기본적으로 백제에서 배신해서 안장왕에게 붙은 것 아닙니까 민담이나 삼국사기 지리지를 토대로 한 예외의 일반적인 관점대로라면 이 사람들이 또 배신한 것 아니냐 아니 배신 한 번 했는데 두 번은 못하나 오히려 한 번 배신한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계속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죠 만일 왕을 조용히 은밀히 시해하려고 한다면 가장 쉽게 왕을 시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비겠죠 후궁이나 음식에 몰래 독 같은 거 타기 상당히 용이한 자리이죠 해서 혹시 한시민여가? 라는 썰도 있어요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가장 손쉽게 왕을 시해할 수 있는 인물이긴 하죠 보통 시해라고 하면 은밀히 어세신처럼 처리하거나 아니면 정변 쿠데타 난을 일으켜서 하거나 두 개인데 일단 일본 서기의 기록은 무슨 난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시해 당했다 끝 이 한마디가 전부거든요 그러면 쿠데타보다는 어세신이었나? 사실 배신이라는 게 저쪽에서 더 높은 몸값을 쳐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나중에 백제가 처음에는 안장왕 공격을 막아냈잖아요 그러다가 안장왕 말년에는 크게 패했죠 그거 당하고서 야 이거 안되겠다 돈이든 뭐든 엄청 써서 안장왕한테 넘어간 구 백제 호족들 우리 쪽으로 다시 불러와야겠다 몸값 예전보다 훨씬 더 쳐줄게 돌아와줘 우리에게 큰 패배를 안겨준 안장왕 없애고 돌아와주면 몸값 훨씬 더 쳐줄게 뭐 여튼 저튼 이 사람들 원 뿌리는 백제였을 거니까요 그래서 한때 안장왕과 연합했던 구 백제 호족들은 이렇게 이탈하여 도로 백제로 붙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부터 이어지던 남진플랜이 이 배신과 안장왕 사망의 계기로 크게 꺾이게 되었다는 것이 이 3번 시나리오입니다 만일 이거라면 동생 안원왕 막판 시절에 대난리를 제압했던 추군파는 형 안장왕 씨의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역시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번이 아니라 1번 2번 중 하나였다면 1,2면 주범은 아니더라도 주범 세력과 어느 정도 동조했던 동조 세력 정도였을 가능성은 있겠죠 왜냐하면 안장왕 사망 후 차기 정권 안원왕 시절에 추군 쪽이 아주 잘 나갔었으니까 안장왕을 시해한 세력이 안장왕 사망 후 상당한 전국 주도권을 잡았을 가능성이 큰데 그 시의 세력과 생판 아무 관련이 없었다면 동생 안원왕 시절에 그렇게 추군이 잘 나갔었겠느냐 주범은 아니더라도 동조자 정도이기는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이죠 그리고 이 추군은 동생 안원왕 사망 며칠 전 벌어진 세군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하고 완전히 대권을 잡은 것이고 그 추군이 안친 양원왕의 아들이 바로 평강공주 아버지 평원왕 평원왕은 고구려 호족이 아니라 근본 없다고 했던 온다를 사유로 삼았다 그렇다는 것은 아버지 양원왕은 추군 쪽에 대들지 못했으나 어릴 때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아들 평원왕은 달랐다 더 이상 추군에게 휩쓸리지 않겠다 지금 여기 보면 안원왕이 추군 쪽 여자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평강공주 스토리라는 게 고구려 왕가가 당대 유력 가문하고 결혼 안 하고 어디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했다더라 그거지 않습니까 삼국사기 평강공주 나이 16세가 되어 왕이 딸을 상부에게 시집 보내고자 하였으나 평강공주가 싫다고 하였다 여기 상부는 동부죠 예전에 다 증빙했죠 그리고 연계소문이 동부였고 어떤 부가 하나의 성시만 존재하지는 않아요 예전 연나부도 이런 데도 보면 우씨 명림씨 연씨 여러 개 있었죠 고구려 부가 엄청 큰 단위예요 같은 성시들만 조금씩 모여 사는 집성촌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부가 어마어마한 대집단이고 그리고 고구려에 고씨가 왕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씨라고 다 왕족이 아니에요 당나라 이세민한테 일선 정찰병으로 가다가 붙들린 그런 최일선 병사도 고씨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평안왕이 결혼 파기한 곳이 탕국사계 상부 즉 동부라고 나오고 연계소문도 동부니까 안장왕씨의 사건과 안원왕 시절 대난리 온달 연계소문이 하나의 묘한 끈이 생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온달이요 나중에 했던 게 탕국사기 온달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신라가 우리의 한수 이북의 땅을 차지하여 자기들의 군현으로 사문이 중략 거기를 되찾아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온달은 신라 공격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즉 온달도 남진파였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또 전혀 다르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1시나리오일 뿐입니다 2,3시나리오 많아요 다음 시간에는 온달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세세히 알아보고 또 그 이후에 연계소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